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종목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또한 한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진 고용비용, 하지만 생산성 향상은 지속. 그리고 종목으로는 구글과 아마존, 대표 Magnificent 7 종목들 두 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장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강하게 시작했다가 쭉 빠져서 마이너스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유닛코스트, 레이버 유닛코스트라고 해서 고용비용의 증가 부분에 있어서 걱정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우려를 하고 이에 따라서 10년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다시 되돌렸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잡혀 있습니다. 레이버 유닛코스트라고 해서 지난 분기에 1, 4분기 숫자가 이렇게 거의 상승을 안 하다가 0% 수준이다가 훅 켰습니다. 4.7%.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아, 분기별 숫자가 4.7%나 증가했네. 그러면 이거 인플레이션을 자극 크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이 숫자를 다 같이 보셔야죠. 비용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생산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산성 지표가 발표가 된 숫자가 나왔었을 때는 시장이 훅 꺼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숫자가 발표됐었을 때는 왜 걱정을 했냐면 겨우 0.3%만 1, 4분기에 증가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예상치인 0.8%보다 훨씬 하위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상치 자체가 너무 높았다고 보여지고요. 워낙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이 닭한 버블까지 가는 시기 즉 인터넷이 나오면서 닭한 버블까지의 그 시기 1995년에 금리를 2월 달에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왔던 그 시기가 인터넷이 계속 도입이 빠르게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던 그런 시대와 지금을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보시면 연평균 복리가 2.4%가 나왔어요.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닭한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터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2003년부터 엄청나게 상승장이 나왔긴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엄청난 생산성 상승의 효과를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었죠. 계속 이렇게.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은 2.4%의 연간 복리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때가 정말 큰 폭의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이었죠. 생산성 지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전분기 대비에서는 겨우 0.3%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동기 대비 숫자로 보시면 자그마치 2.9%가 나왔어요. 지금 이 세 분기 숫자가 확연하게 이때 숫자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숫자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AI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확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23년 3,4분기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4분기 숫자가 나온 거죠. 결국은 이 숫자들이 다 2.4% 넘는 숫자를 창출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계속 꾸준히 나온다면 AI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는 또 매출 증가 효과까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나오고 있는데 봤었을 때는 생산성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고용 비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 상승률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높은 숫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달 숫자가 4.1%의 성장률이고요. 아마 4월달 숫자는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측되고 있는 이 고용 비용 추이는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살짝 올라간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서 걱정들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의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로 계산했었을 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숫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생산성은 높아지는 모습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임금 상승률로 계산을 하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YOY 숫자는 4.5%로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꾸준히 지금 하락하고 있죠. 전달 대비 숫자로 계산했을 땐 겨우 2.8%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임금 상승률 3% 시대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0.7%로 계산하더라도 2.1%의 어떤 소비 증가율 정도가 나올 거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결국은 지금은 골디락스로 가는 것이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그래도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크게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4분기 숫자로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왔고 실질 성장률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스태플레이션 걱정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2.4분기 아틀란타 패드의 성장률을 나오는 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3.3% 이걸 집어넣으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계산하면 2.9, 3.13, 2.97, 3.3 이런 숫자로 변해갑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시대 3% 정도의 성장률 시대로 가고 있는데 3% 정도의 성장률에서 2%포인트 가까이 있는 생산성 향상 이 부분이 가져다 준다. 왜? AI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숫자들을 계속 확인하면 할수록 골디락스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더 의견이 높아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앞으로 2년 동안에 나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 여든의 GDP 나우캐스트를 보더라도 1.4분기가 살짝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2.4분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좀 더 떨어져 주고 실제 성장률은 좀 더 올라가 주고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 왜? AI발 생산성 향상이 비용 절감 효과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막 올라갈 것 같은 10년 국채금리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5%로 가느냐 저희는 이거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가 고점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4%대 정말 많이 떨어지면 3.5%대까지도 이 밴드로서 저희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동성이 이어지느냐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금리가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막 4.75, 8, 5 이렇게 올라가는 4.8%에서 5%까지 올라가는 그런 걱정들을 해왔다면 최근에 이제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4.6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죠. 이걸 반영하면 어느 정도가 S&P500의 적정 가치냐 5,400이 약간 안 되는 숫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6%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좀 더 연말까지로 생각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2%대 중반까지 잡혀준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10년 국채금리는 4%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4%를 반영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5,781, 14%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연말까지 5,700은 볼 것 같다. 더 오버슛했다 하더라도 한 5,700 정도로 연말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들여다보면 3월 숫자까지 보면, 4월 숫자까지로 넘어갈 때까지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성장률이 떨어져 보이고 금리는 못 내릴 것 같고 이렇게 걱정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 4월 숫자가 확인되는 5월 15일 4월, 5월, 6월 숫자가 확인되는 이 구간에서는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는 살짝살짝 떨어져 주고 여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잘했었을 때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알파벳과 아마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후실적 발표와 더불어 AI 생태계에서 더욱더 확장하려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두 빅테크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견고하게 준비해온 AI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AI가 전사 제품에 통합되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번 1분기 컨설턴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발표 후 20.2%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부터 살펴보시면 805.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YOY 15.4%를 기록을 했고 EPS는 1.89달러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1.6%를 기록을 하면서 6.7%포인트 증가를 하는 모습으로 컨설턴스를 모두 1.9%, 23%, 3%포인트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10.2% 상승 마감을 함으로써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좋은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구글 서비스 매출액은 704억 달러로 13.6% 증가를 하면서 컨설턴스를 상회를 했고 검색 광고 역시 461억 달러로 14.4% 증가를 하면서 컨설턴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경기 회복세로 리테일 광고 수요가 크게 견인한 모습으로 검색 광고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또한 8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21%가량 상승을 하면서 컨설턴스를 마찬가지로 상회했습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8개월간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제품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액은 95.7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28.4%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경우에 23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9억 달러로 YOY 371% 증가를 하는 모습으로써 컨설턴스를 무려 34%나 상회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구글 AI를 글로벌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으로써 구글 원의 유료 가입자 규모가 1억 달러를 돌파를 했으며 이번 분기 AI 프리미엄 요금제인 제미니 어드밴스를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AI 수익화에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생생 AI 스타트업의 60% 이상과 생생 AI 유니컨 기업의 90%가 구글 클라우드 고객으로서 생태계를 더욱더 경고하고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상장에 걸맞는 AI 관련 투자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상 최초로 배당 지급 또한 발표를 하는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AI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분기 KPEX는 전분기 대비 9% YOY로는 91%나 중간 120억 달러를 서버맨 데이터센터 등 기술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24년 내내 KPEX가 1분기 수준 상해를 하는 모습으로써 확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5년 KPEX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전망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24년 여전히 사무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는 10% 미만으로써 23년간 비슷한 수준으로써 25년에도 더욱더 AI에 대해서 확장을 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2004년 상장 이후 20년 만에 최초로 24년 6월 17일부터 주당 20센트의 배당 시행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승인 또한 발표를 하는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견고하게 준비해온 AI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다리 피차의 CEO는 이번 1분기 후실적은 유튜브와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리드를 했고 제미니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 제미니 1.5 프로 버전을 이번 분기에 출시를 했는데 벤치마크 테스트 중 87%가량이 제미니 1.0 버전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제미니 1.5의 가장 큰 특징은 이 100만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컨텍스 창을 갖추고 있어서 쿠나이챃 GPT4에 12만 8천 개와 현재 구글 제미니 프로에 3만 2천 개에 비해서 압도적인 규모로 한 번에 이 70만 개 이상의 단어 3만 줄의 코드 1시간 분량의 동영상 11시간 분량의 음성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이 자체 TPU는 현재 5세대를 넘어서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제미니를 훈련하면서 효율성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보면 약 1년 전 검색 생성 경험이죠. SGE를 도입한 이후 SGE 대응 관련 기계 비용이 80%나 감소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산은 현재 12개월 선행 PERI 21.8배로 경쟁 빅테크 대비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여전히 자체 5년 평균 PERI 20.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컨센서스 R5의 26.7%,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42.5%의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AWS 수요 증가가 쏘올린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 분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후실적부터 살펴보시면 매출액은 1433억 달러로 12.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10.7%로 6.9%포인트 증가 그리고 EPS는 0.98달러로 216% 증가를 하면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생산 AI 수요가 지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AWS 매출액은 250.4억 달러로 17.2%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증가율이 17.2%는 지난 3분기 증가율인 12.3% 지난 4분기 증가율인 13.2%를 증가하는 모습으로써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AWS 부서비용 지출은 감소시키면서 AWS 영업이익률은 37.6%로 13.6%포인트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사의 최대 분기 영업이익률 10.7% 기록에 견인을 했고 신규 워크로드 수요와 장기 계약 수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향후 성장 가속화될 가능성까지 확보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러들의 선택이 지속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써 3자 판매 서비스 및 광고 매출 성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3자 판매 서비스 매출액은 346억 달러로 16% 증가를 했고 이는 자사 판매량 비중의 61%로 YOY 기준 2%포인트 증가를 하는 모습으로써 북미 지역 영업이익이 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억 달러로 증가를 하면서 흑사 전환에 성공했고 영업이익률은 5.8%로 4.6%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23년 말 UPS와 페덱스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운송업체로 등극한 동사는 온라인 판매 서비스 품질의 핵심인 배송속도 관련해서 이번 분기 아마존 프라임 회원 주문의 약 60%가 당일 또는 익일에 도착하면서 역대 가장 빠른 배송속도를 기록을 했고 토론토, 런던,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도 4개의 아이템 중 3개는 당일 또는 익일에 배송되면서 고객 만족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타겟 광고가 더욱 정밀해진 스폰서 제품 광고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광고 게재 후 매출 인식으로 광고 사업부 매출액은 118억 달러로 24% 이상 증가를 하면서 5개 분기 연속에서 20% 이상 성장을 하면서 고객은 물론 셀러들에게도 가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적인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동사는 실적 발표 후에 2%라는 주가 상승만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역시나 동사도 AI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는 1440억에서 1490억 달러로 중간값 기준 컨센서스의 1.8% 하위를 발표를 하면서 다가오는 2분기에 유럽 지역의 매출 둔화를 반영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의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100억에서 140억 달러로 중간값 기준 컨센서스를 11% 하위를 하면서 계절적 보상 판매 지출 확대와 환차선 영향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KPEX를 살펴보시면 이번 1분기 규모의 149억 달러 이상의 의미 있는 증가율을 보이면서 AI 및 AWS 인프라 투자에 더욱 집중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동사는 이 자체 AI 인프라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동사는 지난 11월 프리뷰 버전으로 공개했었던 비즈니스 그리고 개발자 대상의 AI 어시스터인 아마존 Q를 이번 4월 30일 정식 출시를 하면서 기업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코딩 없이도 앱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고 코드 문서화 등 작업을 자동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기능을 추가를 하면서 이용료를 기업용 아마존 Q 비즈니스가 5월 20달러 개발자용 아마존 Q는 6월 25달러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수익화에 나서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AWS는 이미 수만 명의 고객이 자사 생성용 AI 전략에 기반으로써 아마존 배드록을 선택을 했고 신기능을 통해서 더 확장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 배드록 신규 기능을 통해서 고객은 아마존 배드록에서 자체적인 완전 관리형 모델을 실행을 하고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생성 AI 어플리케이션에 더 쉽게 보호 기능을 적용을 하고 더 많은 모델 선택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사는 오픈 AI의 대항마이자 생성용 AI 챕봇인 클로드를 개발하고 있는 AI 스타트업 엔스트로픽에 27.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3월 27일을 밝히면서 총 누적 투자 금액이 40억 달러를 지출을 하며 자사의 3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부 투자를 생성 AI 기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관련해서 AI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자체 개발한 업그레이드된 AI 칩인 트레이니엄 2와 그래비톤 4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니엄 2는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칩으로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4배 향상됐다고 지난 11월 설명을 했었고 이 칩은 외부 투자 중인 스타트업 엔트로픽과 데이터브릭스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AI 역량에서도 큰 비중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시면 터링 PR이 31배 수준으로 5년 평균인 44배 대비 여전히 저평가 보관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할 부분은 현재 AWS는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점유율 측면에서 이번 4분기 기준 31%로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클라우드에게 1%포인트씩 내준 상태로 4분기 기준에 글로벌 클라우드 지출 규모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시장 규모 자체가 커져가곤 있지만 경쟁사와의 점유율 싸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확인할 필요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컨센서스 R의 29.8%,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45.8%의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생태계 구축에 수익화가 가셔야 된다면 알파백과 같이 향후 배당 지급 결정도 가능할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고 많이들 투자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시면 왜 지금이 4월, 5월이 가장 분할 매수 적기 구간인지를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